잠시만요. 멀쩡한 카즈 오케이 좋아 다른건 준대 오 대박 저기구나 야 근데 너무 먼거 아니야? 자아 보급 빨리 먹으러 갑시다 저거 뭐야 뭐야 이거 우와 뭐야 이게 아 잠깐만 산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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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대박 도넛이야 이거 중간으로 빠져나올수있냐? 대박 오오오 뭐야 아 산소를 여기서 보급하셨구나 우와 아 깜짝아 뭐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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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때려? 뭐야 뭘 갚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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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어딜 물고있어 짜식 말이야 넌 왜 가만히있어 넌 너는 왜 너 너는 아니면 보급을 오 보급이다 대박 아싸 오호 오오오 오우 오후 탱크 대박 다왔다 오케이 좋아요 오 시글라이더 오 대박 시글라이더 하나 있으면 완성되거든요 설마 설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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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글라이더 좋아 오 바로 만들 수 있어 개꿀 시글라이더 그에엥 대박 100이 넘어가 그렇지 이거야 좀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겠구만 으아 석영 뒤따맞네 오 대박 이거 뭐야 이거 이런거 이런거 해줘야돼 이거 뭐지 캐논이다 오케이 설마? 나이스 뭐야 더 내려갈 수 있네 음 이거 뭘까요 잠시만 나 30밖에 오 2다 나이스 얌얌 으 백미터다 잠깐만 이거 어디로 나가야돼 잠깐만요 나 잘못 들어온거 같은데? 이거 어디야 이거 어떻게 나가야돼 잠시만요 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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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디여 이거 어디여 산소된다 산소 산소 안주면 어떡해 oso 안주면 어떡해 스 è è è è è è è è è 뭐지? 오 뭐야 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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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안녕 어때요 어이씨 오우 나의 완벽한 컨트롤 이런거 피하는거 일도 아니죠 일로와 날 때려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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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어딜 때리고 갈려 수줍하지 마세요 우와 대박 뭐 이런거 뭐야 이게 락펀쳐 우와 뭐야 이게 때리면 되나? 야 개살 개살 내놔봐 개살 죽었다 오 대박 뭐야 이건 파밍 못해? 으으 생긴거 봐 약간 여러분도 할 자 아래 내려가면 좀 더 뭔가 좋은 파밍이 가능할거야 그치? 오오 그치 이런거 문명같은거 그치? 대박 이런거지 으으으으으음 와 뭐야 이거 50대 찾아야 된다고? 장난해? 언제 척고 앉아있어 그를 허허어 우와 뭐야 이거 오 들어갈 수 있네? 대박 뭐야 이게? 아 산소 뭐야 동굴이야 대박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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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